랜덤메이크업 해보기! 베이스! 웬일이야? 영상이 나왔다니 첫 시작부터 좋구만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왠지 잘 될 것만 눈썹 이게 이렇게 붙인다는 거지 왜 이렇게 길어? 대박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만화에서 딱 나온 눈썹 같아 눈썹 문신한 것 같아 진짜 긴 붙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인상 강해졌어 약간 센 언니 스타일?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해 섀도우 눈썹만 이상하지 나머지는 괜찮을 거야 눈썹이 이미 망해서 망할 것 같아 이미 망했는데? 나머지들이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난 내 촉을 믿어 립 뭐야 이거 글리터 망했다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고객님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예쁜데? 예쁜데? 이거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? 너무 예쁘시네요 고객님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예쁘지? 되게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이거 우애로 예쁜? 오! 블러셔 뭐야 이게 아니라고 해줘 이게 맞아 저세상 메이크업이 돼 이거 안 붙이게 해줘 이거 톤이 지금 여기서 떠나게 해줘 어떡해 완전 저세상 메이크업 저세상 텐션 메이크업 완성 저희 액션 메이크업이 돼 너무 너무 쉬워 이거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그래서 이 액션 메이크업이 돼 감사합니다.